지난번 라이브 특강 때 1회 때 몇 문제를 풀었어요 미리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 저희 유상통 기출문제 핸드북, 요약 핸드북 기출문제집을 구매하시면 딸려오는 요약 핸드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유상통 본교제와 함께 앞쪽부터 계속해서 정리를 해나갈 거예요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채팅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강의 집중해 주시고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교재 없으신 분들은 제가 파워포인트로 다 보여드릴 거니까 그냥 보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리할 거는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암달의 법칙 여러분들 암달의 법칙 나오면 되게 싫어들 하시잖아요 굉장히 암담해들 하시죠 암달의 법칙을 오늘 총정리를 해볼 테니까 물론 계리직에서는 아직 암달의 법칙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2016년도, 17년도부터 암달의 법칙이 드디어 등장을 해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암달의 법칙이 아마 가끔 가끔 등장을 할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계리직도 얼마든지 암달의 법칙을 응용해서 시험문제 낼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또 암달의 법칙을 조금 응용해서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 꼭 또 틀리시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다른 건 둘째치고 암달의 법칙만이라도 여러분들 완벽하게 정리를 하시면 이번 시간은 분명히 의미 있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달의 법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 시간에 암달의 법칙을 물론 강의에서 다 정리했고 알고 계신 부분이겠지만 다양한 각도로 과연 내가 암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암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서 암달의 법칙이죠 2015년도에 92세로 돌아가셨어요 IBM 수석 엔지니어였던 분이고 이분이 암달의 법칙을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면 일단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암달의 법칙은 도대체 뭐와 관련된 거예요? 공식만 열심히 외우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암달의 법칙이 왜 뭘 이 암달이라고 하는 분이 뭘 말한 거냐 도대체 암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한 거냐 이것부터 아셔야지 될 거 아니에요 자 일단 한번 암달의 법칙의 의미가 뭡니까? 채팅으로 한번 간단하게라도 아시는 분은 시스템 성능과 관련된 거죠 성능 양상인데 결국 암달의 법칙은 병렬처리의 한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병렬처리 자 이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컴퓨터 기술은 CPU 속도만 계속 높이는 쪽에서 이제는 더 이상 CPU 속도는 의미가 없다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와 관련된 법칙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으면 직한 무호의 법칙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자 무호의 법칙은 더 이상 시험 문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호의 법칙은 이미 폐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18개월마다 CPU 속도가 두 배씩 증가한다는 게 무호의 법칙이에요 고든 무호라고 하는 사람이 18개월 정도의 CPU 속도가 1GHz 나오면 18개월 뒤에 2GHz 속도가 두 배씩 빨라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기 속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CPU는 원칙적으로는 3GHz 정도가 한계 속도예요 물론 그것을 여러 가지 기술을 도입해서 3.4GHz 내 그 이상의 속도의 CPU가 나오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으로 3GHz 정도가 한계 속도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CPU 속도가 두 배로 증가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호의 법칙은 더 이상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반도체와 관련된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암달의 법칙이죠 그럼 이 암달의 법칙은 이제 CPU 속도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 CPU를 여러 개를 장착해서 병렬 처리를 하는 쪽으로 최근에 컴퓨터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CPU도 하나의 코어가 아니라 뭐 듀얼 코어, 쿼드 코어, 심지어는 옥타 코어 여러 개의 코어, 여러 개의 CPU를 하나의 CPU 안으로 집어넣어서 병렬 처리하는 이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든모어가 가만히 보니까 병렬 처리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 병렬 처리를 해서 계속 CPU를 무한대로 늘린다고 해서 무한대의 속도 향상,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 병렬 처리의 한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암달의 법칙이죠 무화의 법칙이 아니라 암달의 법칙 물론 암달의 법칙 이외에도 구스타프슨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강의에서도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황의 법칙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뿐이에요 황창규 현 KT 회장입니다 이분이 삼성 반도체에 계실 때 그러면 황의 법칙은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아까 무화의 법칙이 뭐라 했어요 18개월에 CPU 속도가 2배씩 빨라진다 했잖아요 이분은 뭐냐면 1년에 반도체 메모리 용량이 1년에 2배씩 집적도가 늘어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황의 법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1년이면 예를 들어서 1기가짜리 메모리 침 나왔으면 1년 뒤에 2기가 나오고 1년 뒤에 4기가 나오고 1년마다 메모리 용량이 2배씩 증가한다고 이야기해서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황의 법칙이라고 황창규 회장이 이름을 붙였죠 이것 때문에 이건희 회장하고 삐그덕대다가 결국은 삼성을 퇴사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희 회장이 기분이 나빴던 거죠 이건희의 법칙이라고 하든지 기분 좋게 회장님 좀 비위 좀 맞춰서 아니면 삼성의 법칙이라고 하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자기 성을 붙여서 황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의 법칙으로 전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은 KT 회장으로 5G 여러분들 잘 아시는 5G 상용화되고 있잖아요 5G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요즘 TV나 이런 거 자주 보신 분들은 아마 이분들 언론상에서 최근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즘 KT나 이런 쪽에 국정감사하고 이러면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 신문기사 보니까 국회의원 이철희 의원이 이분이 연봉이 처음에 5억으로 시작해서 다음에 12억 그 다음에 24억으로 연봉이 뛰어댑니다 그래서 이철희 의원이 아니 도대체 연봉을 1년에 2배씩 늘리는 게 황의 법칙이냐라고 막 비꼬는 그러한 기사들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구스타프슨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정리하려고 하는 암달의 법칙에 반대적 개념이 되는 게 바로 구스타프슨의 법칙이에요 이게 또다시 출제될 만할 때가 됐어요 물론 이거는 우리 라이브 특강에서 진행할 게 아니라 나중에 제가 문제풀이해서 다루어 드릴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암달의 법칙이 조금 병렬 처리에 대해서 좀 부정적 한계점을 이야기한 거라면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또 이제 전망을 한 것이 바로 구스타프슨의 법칙이에요 어쨌든 이러한 법칙들이 있다더라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암달의 법칙이 뭐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전체 작업 중 P% P라고 하는 게 나오고 두 개의 값 S값이 나오잖아요 전체 중에서 P를 차지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서 S배의 성능이 향상됐댑니다 컴퓨터는 전체적으로 다 성능이 향상되면 물론 가장 좋지만 워낙 다양한 부품들과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성능을 다 끌어올리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CPU를 병렬로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를 달아도 이 컴퓨터가 처리되는 명령들은 기본적으로 순차적으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순차 처리 구조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CPU를 수백 개, 수천 개를 달아도 순차 처리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백 개, 수천 개의 CPU를 단다고 해서 수천 배의 성능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체 작업 중에 몇 퍼센트 예를 들어 일부분이 예를 들어 개선해서 성능 향상을 했어요 S배 성능 향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시스템의 최대 성능이 어떻게 향상되느냐 이것을 감안 보니까 이러한 규칙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것을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P 플러스 S분의 P 분의 1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죠 간단한 원리예요 그러면 전체 작업 중 P% 정도가 성능 향상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1-P 의미부터 보면 이 1-P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렬 처리를 한다고 할 때 병렬화가 가능한 부분이 여기서 P라고 한다면 병렬화가 가능하지 않은 부분 불가능한 부분이 뭐예요? 1-P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는 백분율을 100%를 1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체 작업 중에서 20%다 그러면 우리는 0.2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20%가 성능 향상이 됐어요 나머지 80%는 성능 향상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병렬화가 불가능한 부분을 우리가 구해줄 때 어떻게 하면 된다? 1-P를 하면 된다 바로 이 공식에서 이 의미가 뭐예요? 병렬화와 아무런 영향이 미쳐지지 않는 순차 처리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다시 말하면 성능 향상이 되지 않는 성능 향상과 무관한 부분을 우리 구할 때 뭐라고 한다? 1-P로 구한다 이건 뭐예요? 성능 향상된 부분이 어느 정도 향상됐느냐를 말하는 거잖아요 S가 몇 배 성능이 향상됐느냐 P가 성능 향상이 된 부분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0.2다 그러면 여기 P가 0.2가 되는 거고 성능이 두 배가 향상됐다 그러면 2분의 0.2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2분의 0.2라는 거 어떻게 나왔느냐? 보세요 0.2라고 하는 거는 성능 향상된 부분은 P잖아요 예를 들어 성능 향상이 두 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성능 향상이 두 배가 됐다는 거는 처리 속도가 시간이 반으로 줄은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시간을 따지는 거니까 처리 시간이 반으로 줄은 거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능 향상이 두 배가 됐다는 이야기는 속도는 반으로 줄은 거잖아요 이해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1분의 1로 줄은 거예요 시간이 시간이 2분의 1로 줄은 거예요 속도가 아니라 시간이 그런데 거기에 2분의 1로 시간이 줄은 퍼센트가 얼마다? 0.2다 이걸 곱한 거예요 그래서 2분의 0.2가 나온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식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공식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 1이라고 하는 거는 성능 향상되기 전에 모든 것을 그냥 순차 처리했을 때 그때의 속도를 1로 보자는 이야기죠 그리고 분모에 들어가는 1-ps分의 p는 뭐예요? 이거는 성능 향상이 된 이후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분모가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분모가 작아져야 되죠 분모가 1보다 작아져야 성능 향상이 나오죠 왜냐하면 분모값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작아져야 정수값으로 얘가 커질 거 아닙니까? 얘가 작아져야 만약에 여기가 1이 나오면 1분의 1이면 그냥 1이잖아요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분모가 2가 나왔어요 2분의 1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성능 향상이 아니라 거꾸로 성능이 저하되어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나오는 값이 증가되어야 성능 향상 몇 배 성능이 향상되었느냐 말하는 거니까 이 결과값 수치가 커야 된단 말이에요 얘가 커지려면 분모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병렬 처리를 하기 전에 속도를 1로 기준으로 봤을 때 병렬 처리된 이후의 속도가 얼마냐를 계산하는 게 바로 이 분모의 의미예요 전체적으로 이해되었습니까? 따라서 공식을 그냥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1-P다 그러면 병렬 처리와 전혀 상관없는 병렬 처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나머지 부분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20%가 병렬 처리로 영향을 받는다면 나머지 80%는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컴퓨터에서는 이것을 0.2라고 표현을 하고 따라서 이 80%라고 하는 것은 1-0.2로 구해주는 거죠 따라서 병렬 처리되지 않고 아무 상관없는 부분을 구해주고 그 다음 병렬 처리된 부분이 몇 배 속도 향상이 있었느냐를 곱해주면 그러면 병렬 처리 이후에 시간이 구해집니다 따라서 요거 분의 1 이렇게 해주게 되면 전체 성능 향상이 얼마가 됐느냐가 나오는데 이 분모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성능 향상은 커지는 거다 됐나요? 직접 문제를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 우리 교재에서 풀었던 건데 어떤 작업의 40%에 해당하는 부분의 속도를 두 배 올릴 수 있다면 그러면 성능 향상은 얼마가 되느냐 직접 한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래요 문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재 들어가 있던 거예요 이거 뭐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우리 교재 수록된 거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자 어떤 작업에 40%에 해당하는 부분의 속도를 두 배로 올렸대요 그러면 40%는 두 배로 성능 향상이 된 거지만 나머지 60%는 성능 향상과 전혀 무관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전체적인 성능은 얼마가 올라갔느냐? 두 배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전체가 다 두 배가 올라간 건 아니니까 40%만 두 배로 올라갔으니까 나머지 60% 부분은 전혀 성능 향상하고 관계가 없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40%라고 하는 거 자 P값이 뭐가 돼요? 40%니까 P값은 0.4가 되겠죠? S값은 속도를 두 배로 올렸다고 했으니까 S값 2를 주면 되겠죠? 자 우리 공식에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봅니다 일단 1-P니까 1-P는 1-0.4 굳이 공식으로 안 해도 되잖아 1-0.4는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 60% 따라서 0.6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속도는 두 배 속도 두 배의 영향을 받는 건 0.4% 0.4 0.4%가 아니라 자 따라서 2분의 0.4 또 여기까지 구해놓고 계산 못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1-0.4 하면 일단 0.6이라는 값이 나왔잖아요 이 0.6이라고 하는 값은 성능 향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60%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는 40%는 40%는 두 배 성능 두 배 성능이 향상됐으니까 시간은 반으로 줄은 거죠 두 배 성능이 향상됐으니까 시간은 반으로 줄었죠 따라서 시간이 2분의 1 곱하기 0.4 됐어요? 따라서 2분의 0.4 자 계산하면 0.2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플러스 0.2가 되겠고 자 0.6 0.2 더해주면 0.8이 되겠죠? 자 0.8분의 1이니까 얼마가 돼요? 자 이것도 이렇게 오랜만에 계산하시는 분들은 또 헷갈리시죠? 자 분모 분자 10을 곱해주면 8이 되고 10이 되니까 10 나누기 8 하면 얼마 돼요? 1.25가 되겠다 자 따라서 전체 1.25배 당연한 거죠 40%만 두 배 성능이 향상됐으니까 60%는 그대로 한 말이에요 이해 되셨나요? 이거를 절대 공식을 외워버리면은 응용했을 때 문제를 못 풀어요 이따가 제가 문제를 냈을 때 과연 내가 그 암달의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이따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똑같은 문제 하나 더 내드릴 테니까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10%예요 10% 자 여러분 연습하시라고 직접 연습하세요 자 아까 식에서 아까 식에서 P값만 0.1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답 나오셨나요?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작업의 10% 그러면 뭐예요? P값이 10%에 해당하는 부분의 속도를 두 배로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아까보다는 분명히 성능 향상이 더 적겠죠? 아까는 40%가 두 배였는데 이번에는 10%밖에 영향을 안 받아요 자 따라서 전체적 성능 향상은 많이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P값은 얼마가 돼요? 0.1이 될 거 아닙니까? 자 S값은 얼마? 2가 되겠죠 그대로 대입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0.1 10%니까 이거 계산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걸 뭐 이렇게 써요 그냥 바로 그냥 0.9라고 쓰면 되지 왜냐하면 10%가 영향을 받으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은 90% 아닙니까? 이거 계산할 필요 없어요 뭘 계산을 해? 그냥 바로 0.9를 바로 쓰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속도가 두 배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실행되는 시간은 반으로 줄었죠? 그러니까 1분의 1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10%가 1분의 1 속도로 줄었으니까 2분의 0.1 됐어요? 이렇게 교육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0.9 플러스 0.1 자 0.1 0.1 나누기 2 이것도 계산 안 되시는 분들 위아래 10을 곱하세요 그럼 얘는 10을 곱하면 얘는 10이 될 거고 1이 될 거고 얘는 20이 됩니까? 계산하세요 그러면 0.05가 되겠죠 자 더해주게 되면 0.95분의 1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지금 이거를 0.95분의 1이라고 하니까 자 1 나누기 물론 정석적으로 하면 0.95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100을 만들어 버리고 자 요 놈 95가 되어버리니까 뭐 1이 돼서 95가 되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될 건데 이거를 굳이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만약에 문제 보기가 소수점 한자리 두자리 차이로 보기를 냈다면 그건 정신나간 출제자죠 분명히 정수 값 부분에 뭔가 차이를 줬을 거란 말이에요 뭐 1점 얼마 2점 몇 배 3점 몇 배 이런 식으로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딱 봤을 때 0.951 0.95는 1하고 거의 가깝잖아요 1보단 작죠 1보단 작고 그러니까 계산 안 해도 그러니까 계산 안 해도 대충 얼마나 1점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 안 해도 물론 계산하면 1.05란 값이 나오겠으나 물론 뒤로 더 나가죠 잘라서 1.05란 나오겠으나 시험장에서 이걸 이런 식으로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분명히 시험 문제에는 보기가 나올 때 이런 식으로 1.05 1.06 1.07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정신나간 출제자지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1.05 2.05 3.05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구했으면 0.95분의 2니까 0.95는 1하고 거의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과 가깝네 1점 얼마를 찾아야지 시험장에서 그걸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오케이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 기출됐던 문제 여러분들 핸드북 8페이지에 2016년도 서울시 문제인데 음 예 뭐 시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물론 여러분들 다 풀어보셨겠지만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풀어봐 보시길 바라요 자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시간은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아 중간에 끊겼어요 지금은 또 보이십니까 유튜브 시스템이 왜 이러니 자 기존 책 갖고 계신 분들은 암달의 법칙 찾아보세요 암달의 법칙 몇 페이지인지 앞에 보시면 바로 있을 테니까 암달의 법칙 찾아보세요 유튜브 시스템이 왜 이럽니까 이게 끊기면 어떻게 아 7페이지랍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암달의 법칙은 컴퓨터 시스템의 일부를 개선할 때 쭉 설명 나왔고 다 필요 없는 거고 자 만약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 75%가 멀티코어 여러 개 코어 병렬 처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75%가 성능 향상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75%가 병렬 수행이 가능하고 나머지 25% 야 계산 다 해줬네 자 여기서 필요한 거 75%가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P값 아닙니까? 근데 고맙게도 고맙게도 25%라는 거 구해줬네 다 얘가 바로 뭐예요 얘가 1-P값 아니에요 자 따라서 물론 25%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0.25라고 표현을 하겠죠 문제에서 다 줬네 안 구해도 되네 그죠?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자 컴퓨팅 코어의 개수 코어의 개수를 4개로 늘렸다는 이야기는 CPU가 4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니까 4배 성능 향상이 됐다는 거잖아요 4배 성능 향상을 시켰는데 CPU를 4개를 달았어요 그런데 4개의 CPU로 처리될 수 있는 거는 75%밖에 안 되고 나머지 25%는 CPU를 하나 달든 4개 달든 상관없는 순차 처리를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공식의 대입하면 답은 금방 구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공식이 나올 겁니다 자 지금 보이십니까? 자 여기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P는 0.75가 나왔고 여기서 1-P를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해요? 문제 다 줬잖아 0.25를 그렇잖아요 그죠? 문제에서 분명히 0.25 이거 줬잖아요 1-P 안 해도 그냥 바로 0.25 나오니까 우리는 그냥 바로 대입해버리면 되죠? 그럼 0.25 플러스 뭐가 돼요? 4분의 0.75가 되는데 자 성능 향상 4배니까 코어를 4개 달았으니까 4배 성능 향상이잖아요 자 따라서 4가 되는데 분모가 0.75 75%가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거를 시험장에서 4분의 0.75 이거 언제 계산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보기를 보시란 말이에요 보기를 1.28배 2.28배 3, 4 정수감만 구해도 정답 찾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는 정확한 해설을 위해서 이거를 뭐 계산해서 0.75를 4로 나누어서 0.1875다 계산을 하고 0.25에다가 또 0.1875 더해서 0.4375를 구해주고 0.4375분의 1이니까 뭐 2.2857 쭉쭉쭉 나간다고 계산했지만 우리는 시험장에서 1분 안에 문제 풀어야 됩니다 40초 안에 풀어야 돼요 다른 쉬운 문제 다 풀고 문제 푼다고 하더라도 보통 한 1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 언제 이거를 계산하고 있냐고 이거를 근데 우리 컴퓨터일반에서 나는 수학은 잼병이다 수학은 정말 아주 덧셋만 나와도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근데 우리 컴퓨터일반이 계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계산 문제가 나올까요? 막 이런 문제 나오는 거 보고 막 질려가지고 컴퓨터 수학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컴퓨터일반? 근데 이거는 굳이 상세하게 계산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1-0.75는 할 필요도 없죠 문제에서 0.25 줬어요 그러면 4분의 0.75니까 얼마든지 2가 좀 안 되겠네 그냥 2로 놓자는 말이에요 2로 굳이 0.1875 하지 말고 4분의 0.75니까 뭐 2배가 안 돼 0.2 정도 놓자는 거예요 0.2 정도 대충 나요 그럼 0.2 0.2 더하면 0.4 얼마 되잖아요 그죠? 0.4 얼마 나오겠지 그러면 0.4375라고 하는 정확한 값이 안 나와도 대충 얘 0.2 정도로 보고 0.8 0.8이면 2인데 0.75니까 실제로는 1.8이나 9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0.2보다는 좀 작은 값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0.2 정도로 놓자 그냥 0.2와 0.2 더해서 그냥 0.45 정도로 나요 0.45 정도로 그러면 정확한 값이 아니더라도 대충 보면 0.45분의 1이다 그러면 아 2배 조금 넘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2.0 얼마 그냥 정답 나오잖아요 이걸 시험장에서 언제 이걸 계산하고 있냐고 이거를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는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개념만 알면 대충 넣어서 대충 값으로 잡으라고 0.75 0.8 정도로 잡고 그럼 0.2 나오잖아요 그래서 0.45 정도 되니까 0.45분의 1이니까 아 0.45분의 1이니까 2.0 얼마 나오겠구나 그래서 2보다는 크잖아요 2.0 얼마 나오겠네 그러면 2.2875 보기 보니까 이걸 만약에 보기를 2.27배 2.28배 2.29 이렇게 내면 이거는 정신나간 주체라지 이거는 절대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수값만 보자 그러면 정답 2번 2.28배라고 하는 것을 구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십니까? 좀 어려운 걸로 이제 드릴 거예요 좀만 기다리세요 함승규님 조금 이따 어려운 거 나오면 꼭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문제 또 들어가 보면 자 이것도 역시 문제 나왔던 건데 또 한번 여러분들 잠깐 또 복습하는 겸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도 좀 이따가 내 드릴 겁니다 김노령님 하는 데까지 합니다 준비된 거 다 풀면 끝날 것 같아요 한 시간 기준 잡지만 하는 건 다 하고요 자 바로 또 같이 가볼까요 답 나오십니까 P를 실행할 때 실행시간 중 60%의 연산 시간이 60%가 나왔네요 A를 실행하는데 소요되는데 다른 조건에 변화 없이 A만을 N배 빠르게 하도록 컴퓨터에 성능 향상을 시켰어요 이 N배라고 하는 게 결국 S 아니에요 S N배 빠르게 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속도 향상 S 그죠? N으로 놓든 S로 놓든 성능 향상 시킨 후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시간이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 실행시간이 50% 감소가 됐대요 시간이 50%로 감소가 됐다는 거는 성능이 몇 배로 늘어난 거예요? 성능이 두 배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성능 향상 다시 말하면 실행시간이 50%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전체적인 실행시간이 50% 감소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암달의 법칙의 공식 중에서 결과 값을 여기서 준 거죠 결과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전체 성능 향상이 2라고 하는 걸 준 거죠 이걸 찾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 문제가 쉬운 것 같지만 암달의 법칙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공식만 암기하신 분들은 어? 가만히 있어봐 P값이 60% 0.6인가? 그럼 S값이 이게 뭐지? 이건 뭐야? 50%면 S값이 5인가? 50% 이거 헷갈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십니까? 문제를 가만히 잘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성능을 빠르게 했는데 컴퓨터에 성능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실행시간이 50% 감소했다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실행시간이 1시간 걸리던 것을 예를 들어서 50% 감소시켜서 30분으로 줄였다는 이야기는 성능은 2배로 증가한 거죠 따라서 전체 성능 향상은 2배라고 하는 2라고 하는 값을 찾아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쉬운 것 같지만 의외로 실제 시험장에서 1분 안으로 이걸 분석해서 풀 때 여러분들 암달의 법칙을 알고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한 방울 줄을 흐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면 어떻게 될까요? 자 P는 0.6이 되겠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S값이에요 자 몇 배 몇 배 성능 몇 배 빨라진 거냐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S값이고 그래서 공식에다 대입해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1-0.6 이거 뭐 계산할 필요 뭐예요? 0.4죠 다시 말하면 60%가 영향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은 40%란 말이에요 근데 몇 배 빠르게 몇 배 성능 향상을 시킨 건지 이걸 몰라요 S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에요 그리고 0.6 분의 1 이 값이 2가 나왔다는 거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다시 문제로 가보면 전체적인 속도가 뭐라 했어요? 문제에서 자 전체적인 실행시간이 50% 감소했다 전체적 실행시간이 50%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전체적인 성능 향상이 두 배가 있었다는 거다 따라서 이걸 찾아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 소리예요 자 따라서 공식에 대입을 해봤더니 자 0.6 이렇게 돼서 이 값이 2가 나와야 된다더라 자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0.4 플러스 S분의 0.6분의 1 이 결과 값이 2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또 잘 구해놓고 또 이 S값을 못 구하는 분들 자 잘 보세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원리를 알면 간단한 거죠 얘가 얘가 2가 되려면 분모가 얼마가 돼야 2가 됩니까? 0.5가 돼야 되잖아 0.5가 요 놈이 0.5가 돼야 0.5분의 1이 돼야 결과 값이 2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 되셨나요? 자 따라서 0.4 플러스 S분의 0.6이 0.5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결과가 성능 향상 최종 결과가 2가 나오니까 됐죠? 자 따라서 0.4 플러스 S분의 0.6 한 값이 0.5가 나오려면 요 놈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0.1이 나와야 되죠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얘가 0.1이 나와야 되니까 S가 얼마? 그렇죠 6이죠 6 따라서 6배 올렸다는 거죠 이해 되었습니까? 자 따라서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이제 문제로 가서 거꾸로 우리가 한번 복귀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죠 60%가 자 시표를 예를 들어서 6개를 달았어요 자 따라서 6배 성능을 높였습니다 이 6배 성능 높인 거에 영향을 받는 거는 60%예요 나머지 40%는 이 6배로 성능 올 예를 들어서 6개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40% 부분은 영향을 안 받아요 이해 되셨나요? 그랬더니 전체 성능 향상은 6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행 전체 성능 향상은 2배 올라가더라 근데요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실행 시간이 50%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시간이 50%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성능은 2배로 빨라진 겁니다 따라서 최종 결과값이 2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식에다가 쭉 이 값을 차 대입해서 이 결과값이 이퀄 2 자 그래서 정답을 찾으니까 아 요 놈이 2가 되려면 요 놈이 0.5가 되면 되겠구나 자 요 놈이 0.4니까 0.4 플러스 0.2 아 요 놈이 0.1이 되면 되겠네 그럼 s분의 0.6이 0.1이 되면 되니까 s값은 6이 되면 된다 따라서 정답은 6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 정보처리 산업기사에서 2007년도에 나왔던 문제예요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 얼마 나옵니까? 자 정답 나오신 분들 빨리 정답들을 써줘 보세요 몇 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문제 안 보여요 비켜드릴까요? 자 박수남님 1번 자 2번인가요? 어렵네요 함승규님 그러니까 앞에 두 문제를 풀고 이 문제를 못 풀면 아직 암달의 법칙이 완전히 내 것이 된 게 아니다 말이죠 차분히 한번 풀어보세요 유상욱님 2번 자매송님 2번 2222번은 없어요 해석이 안 되는 분 2번 자 대체적으로 잘 마치시네요 2번이죠 자 왜 2번이냐 문제를 가만히 보세요 어떤 인스트럭션 명령어죠 어떤 명령어의 수행속도를 반으로 줄였대요 그러면 또 나왔네 수행속도를 반으로 줄였댑니다 수행속도를 반으로 줄였어요 속도를 반으로 줄였다고 가정하자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인스트럭션들의 20%가 20%가 이 인스트럭션이라면 전체 수행속도는 얼마만큼 향상되었느냐 근데 잘 봐야 돼요 20%라고 하는 이거는 영향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0%라고 하는 값이 P값이죠 따라서 P값은 얼마가 됩니까 0.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럼 1-P는 얼마예요 1-P값 바로 구하죠 80%는 영향을 안 받는 거잖아요 0.8 됐잖아요 여기까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대입해야 되겠죠 1-P값이 0.8 얘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고 그 다음 여기는 당연히 1을 기준으로 써야 되는 거고 여기가 S분의 P 아닙니까 S분의 P인데 그러면 S는 P는 일단 나왔어요 2%니까 0.2라고 하는 값이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S값은 뭐냐 S값은 여기서 2를 써야 돼요 일단 풀고 나서 좀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이 출제제한지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 이거 할 수 있잖아요 0.2 나눔 얼마입니까 0.1이 되죠 자 이거 계산하면 0.1 나오잖아요 그럼 0.8 플러스 0.2가 0.9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값은 0.9분의 1이 나와버리죠 그죠 자 0.9분의 1 나오니까 계산하면 자 결국 0.9분의 1은 9분의 10 아닙니까 10을 위아래 곱해주면 얼마 나와요 1.1 1 1 1 무한값으로 나가죠 그죠 자 1.111 무한값으로 나가요 그러면 이거를 백분율로 표시하면 얼마예요 1.11111 나갔다는 이야기는 백분율로 표현하면 얼마입니까 111.11111%죠 다시 말하면 111.111%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100으로 봤을 때 성능향상은 11%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이 사람은 출제를 한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의 의미가 애매 어떤 인스트럭션에 수행속도를 반으로 줄였다고 가정한다 이거를 출제자가 우리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국어가 좀 애매해요 사실은 수행속도를 반으로 줄였다라고 하면 거꾸로 속도를 줄였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느려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이 의미로 문제를 출제했다면 수행속도가 아니라 수행시간이라고 원래 문제를 내줬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나요 속도를 보세요 100km로 달리다가 속도를 50km로 줄였다는 이야기는 늘어졌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세요 100km에서 속도를 반으로 줄였어요 50km로 늘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문제는 원래 출제자는 이걸 수행속도가 아니라 수행시간이라고 원래 문제를 냈어야 돼요 어떤 명령어가 처리되는 시간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럼 처리되는 시간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럼 s값이 정확히 2라는 값이 나와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수행속도를 반으로 줄였다 이거는 표현을 잘못한 거예요 문제에서 무슨 말씀인지 제 말씀 이해 되세요? 뭔가 좀 아실 것 같으세요? 김혜지님 이따 그런 문제를 냈을 때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되는데 이 문제 무슨 의미인지 이해 되세요 출제자는 어쨌든 암달의 법칙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근데 국어를 표현하면서 이걸 좀 잘못 표현한 거예요 잘못 오해해버리면 수행속도를 반으로 줄인다 속도를 반으로 줄인다 그러면 느려진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암달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되지 이게 근데 출제자는 수행시간이 반으로 줄어든다 1시간 실행하던 게 30분으로 반으로 줄어대는 겁니다 그럼 성능이 항상 2배 아니에요 그래서 S값을 2로 넣었을 때 이렇게 공식에 대입해서 나오면 1.111 나오니까 다시 말하면 111.11%가 되잖아요 그럼 100과 비교해 봤을 때 11.11%가 빨라졌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수행속도라는 말을 쓰지 말고 여기서 수행시간이라고 했어야 이 문제는 더 정확한 문제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됐어요 그 정도 이해하셨으면 됐고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내는 문제를 이거를 맞추셔야 되는데 암달의 법칙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과연 은지님 암달의 법칙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제 암달의 법칙 대충 알 것 같잖아요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과연 내가 정확하게 다 이해를 했느냐 자, 문제를 하나 내드릴 테니까 이 문제를 시간 1분 드릴게요 1분 드릴 테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들 한번 직접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조금 어려워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정답 아시는 분은 바로 채팅창으로 정답 입력해 주세요 문제 드립니다 자, 프로그램의 95%가 병렬화 되었대요 95%가 뭔가 빨라지겠죠? 병렬화를 하니까 95%가 병렬화 됐을 때 빨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배 빨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최대 성능 향상은 몇 배까지 가능하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암달의 법칙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응용돼서 나온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과연 내가 암달의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정답을 아시는 분 자, 빨리 정답을 한번 자, 이해됐다고들 다 하셨는데 과연 정말 이해했는지 자, 95%가 병렬화가 되었으니까 95%는 분명히 뭔가 속도 향상이 되겠죠? 나머지 5%는 그러니까 이 P값이 0.95예요, 그죠? 95%니까 0.95 P가 0.95입니다 1-P는 0.05가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병렬화가 됐는데 어느 정도 CPU를 늘렸는지 몰라요 CPU를 여러 개 늘려서 병렬 처리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면 CPU를 여러 개 늘린다고 가정할 때 최대, 최대 성능 향상은 몇 배까지 가능하냐?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나는 공식만 외워서 계산하는 것까지는 이제 다 이해했더니 이상한 문제를 자, 암달의 법칙을 이해하셨다면 이거 푸셔야 돼요 근데 어려워요 근데 자, 시간 드릴게요 생각해 보시고 자, 빨리 정답 아직 안 나오나요? 보기 없습니다 주관식입니다 맨날 쉬운 문제 풀고 맨날 쉬운 거 공부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보기 없습니다 보기 있으면 또 찍어서 맞추실 거니까 진짜 아시는 분이 있나 보려고 김혜진님 4배 자, 또 플라워님 20배 2배 2배 근데 이걸 다 완전히 못 풀더라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 문제가 묻고 있는 게 뭐냐면 95%가 병렬화가 되었대요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지금 CPU를 하나를 달고 처리하던 거를 CPU를 막 늘렸어요 예를 들어서 CPU를 100개를 늘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 배밖에 성능 향상이 안 될까요? CPU를 100개로 늘렸는데? 프로그램 중에 95%가 거기에 영향을 받는데? 두 배 아니겠죠 더 많겠죠 근데 CPU를 무한대로 늘렸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CPU를 병렬 처리를 1000개 하려고 CPU 1000개를 달았어요 그럼 1000배의 영향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암달의 법칙이 제가 처음에 뭐라 했어요 암달의 저주라고 했잖아요 병렬 처리의 한계성을 이야기한다 했잖아요 CPU를 아무리 무한대로 늘린다고 해서 계속 속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95%가 병렬 처리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CPU를 무한대로 늘린다고 봤을 때 성능 향상 최대 몇 배가 되겠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4배 좀 더 쓰세요 아니 CPU 1000개를 단다니까? CPU를 1000개를 달아버리면 그렇죠? 4배는 넘겠지 아 왜 이렇게 통이 작으십니까? 좀 통증 크게 쓰세요 2배 4배 100%는 뭐예요 몇 배냐니까 100% 196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본인 몸무게는 설명 아니겠죠 9배 95배 10배 2배 정답 한 분이 있었어요 1000배 아니 1000개 늘려서 1000배가 늘어나면 그러면 암달의 저주가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암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병렬 처리의 한계성을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CPU가 계속 늘어나도 1000배로 늘어나도 1000배까지는 안 늘어난단 말이에요 한계점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좀 구하라는 거죠 이거 문제로 나오면 다 떨어지는 거네 그러면 출제자님 보고 계십니까? 응용해내세요 함승규님 함승규님 정답 20배예요 20배 아까 함승규님 전에 한 분이 20배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암달의 법칙에 암달의 저주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예요 지금 X축은 뭐냐면 X축은 넘버 오브 프로세서 CPU의 개수예요 Y축은 스피드업 성능 몇 배가 성능이 빨라지느냐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느냐 성능 향상을 말해요 CPU를 계속 늘려갑니다 이거 비슷한 거 있었죠? 그죠? 여러분들 뭐예요? 쭉 가다가 트레이싱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 이건 트레이싱이고 이거와 다르게 보세요 CPU가 늘어나면 계속 뭔가 무한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파란색 50% 50%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50%가 영향을 받으면 프로그램 전체에서 50%가 병렬처리에 영향을 받아요 CPU를 2개, 4개, 8개 계속 따라서 512개 근데 CPU 16개를 담아 CPU 65,536개를 담아 똑같이 2배밖에 안 돼요 성능이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한 거 95%잖아요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입니다 95% 프로그램의 95%는 병렬처리가 되는 명령들이에요 나머지 5%는 병렬처리랑 상관없는 명령들이에요 이 나머지 5%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95%의 명령들이 병렬처리가 가능하다고 할 때 CPU를 막 늘렸어요 CPU를 막 늘렸어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예요 4천 개 정도가 돼버리면 그 이상의 6만 개를 담아 4천 개를 담아 성능 향상은 20배에서 머물러 버려요 여기서 더 무한대로 CPU를 늘려도 계속 20배 이상의 성능은 안 나와요 이게 바로 암달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병렬처리로 개수만 막 늘린다고 해서 무한대로 성능 향상이 있지 않다고 해서 그걸 암달의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20배가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20배가 나왔는지 왜 20배라는 게 생뚱맞게 나왔을까? 그러면 지금 보세요 90%가 명령어 전체 중에 프로그램 전체 중에 90% 명령어는 병렬처리가 가능한 명령이에요 나머지 10%는 병렬처리 CPU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무 상관없이 순차 처리되는 명령이에요 병렬처리와 영향받지 않는 게 10%예요 90%만 병렬처리가 가능한 명령이에요 그랬을 때 쭉 CPU 개수를 늘리면 속도가 증가해 갑니다 증가해 가다가 어디? 여기서부터 끝났죠 1024개를 다나 65,536개 CPU를 다나 성능은 몇 배? 10배 더 이상 안 올라가요 10배로 고정되죠 95%가 되어버리면 20배로 고정돼 버리고 그러면 90%로 했을 때 10배 95%로 했을 때 20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알고 계신 분 그러니까요 95%요 김혜지님 이게 95%예요 95% 프로그램 전체 중에 95%가 병렬처리 영향을 받아요 5%는 순차 처리된 명령이에요 병렬처리 아무리 CPU 많이 달아도 얘들은 영향을 안 받아요 95%가 P값이잖아요 0.95가 그때 성능 향상에 아무리 CPU값을 늘려도 어느 순간부터는 20배 이상은 성능 향상에 안 나와요 아무리 CPU를 더 늘려도 그래서 20배가 1개예요 이게 왜 그러냐고요 이 이유를 아시는 분 은지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차분히 설명드립니다 암달의 저주라고 했잖아요 지금 프로그램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듀얼코어 쿼드코어라고 해서 막 성능이 4배 빨라지나?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병렬처리 CPU를 지원하지 않으면 그러면 CPU 아무리 여러 개 달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간단한 프로그램 같은 거 아래 한글 같은 프로그램 실행하는데 CPU가 엄청 많다고 엄청 빨라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95% 명령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데 명령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0개 명령이 있다 그래요 하나의 프로그램이 100개 명령이 있는데 그 100개 명령 중에서 95개의 명령은 병렬처리를 지원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5개의 명령은 병렬처리하고 상관없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CPU를 계속 어느 정도 늘릴 때까지는 속도가 계속 올라가요 CPU를 이쪽 계속 개수에 가 계속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20배가 된 이후부터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대 증가되는 속도는 20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를 내가 지금 여러분들께 묻고 있는 겁니다 암달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 못한 거예요 보세요 암달의 법칙의 공식이 뭡니까? 어디로 갔어요? 암달의 법칙 공식이 1-P죠 플러스 S분의 P분의 1이죠 그죠? 얘가 병렬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순수시간을 1로 보는 거고 이게 뭐라 했어요? 병렬처리를 해서 병렬처리된 이후에 처리되는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아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이 분모값이 작아야 좋아요? 커져야 좋아요? 분모값이 작아져야 좋은 거죠 분모값이 작아져야 전체 성능향상 이 놈이 큰 값이 나오잖아요 얘가 작을수록 좋은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아까 뭐라고 했냐면 95%가 영향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P값이 0.95죠 그러면 1-P값이 얼마예요? 1-P값이 0.05죠 플러스 지금 CPU 몇 개 달렸는지 몰라요 S분의 0.9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얘는 고정된 상수값이죠 분모의 값은 이 S값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 S값은 뭐예요 지금 CPU 2개 달았느냐 그럼 2배 성능 CPU 4개 달았느냐 4배 CPU 10개 달았느냐 10이 되는 거죠 CPU 100개 달았으면 100이 되는 거고 이해 되셨죠? 그러면 얘는 상수값이에요 그러면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얘는 어쩔 수 없는 상수값이니까 바뀔 수 없는 값이니까 이 값이 무조건 작으면 작을수록 전체 성능 향상은 높아지는 거죠 이해 되세요 여기까지?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분모 값이 작아져야 이 분모 값이 작아져야 전체 성능 향상 값은 큰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분모니까 1분의 1보다는 0.5분의 1이 더 뭐예요 0.5분의 1이 더 큰 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1분의 1은 1이고 0.5분의 1은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분모 값이 작은 값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상수로 고정됐잖아요 0.5는 그리고 S분의 0.95니까 이 값이 그러면 최대한 작게 나와서 0으로 수렴한다고 보면 CPU 개수를 10개, 100개, 1000개, 만개, 6만개, 10만개를 달아버리면 얘 분모 값이 커져버리면 이 S분의 0.95 값이 작아질 거 아닙니까 얘가 무한대로 간다고 보면 얘가 무한대로 CPU 개수가 늘어난다고 보면 0에 수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0이 됐다고 보자면 결론적으로 최대 성능 향상은 0.05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얼마가 나온 거예요? 20 최대 성능 향상은 2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암달의 법칙에 이거 지문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차분히 설명드릴 테니까 이해하고 갑시다 암달의 법칙 나오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나올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 95%가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1-P는 0.05입니다 얘는 상수값이잖아요 플러스 이 S값은 성능 향상을 말하는 거니까 CPU가 몇 개 달리느냐에 따라 얘는 바뀌는 거예요 2개 달리면 2 4개 달리면 4 10개 달리면 10배 그러니까 10 100개 달리면 100 10만개 달리면 10만이 되겠죠 그리고 영향을 받는 게 0.95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분의 1입니다 그래서 나온 이 결과값이 성능 향상이잖아요 그럼 이 성능 향상값이 커지려면 이 분모값은 무조건 작아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얘가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최대로 큰 값을 찾아라 그럼 얘가 최고로 작은 값이 얼마냐를 찾아야 돼 그러면 이 값이 얘는 상수니까 어쩔 수가 없어 상수니까 0.05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S가 아직 미지수니까 이 S CPU를 계속 늘려서 어마어마한 값으로 무한대로 얘가 증가한다고 보면 얘는 0에 수렴할 거란 말이에요 분모값이 커지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자 보세요 1분의 1 하면 1이잖아요 0.5분의 1 하면 2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0.05분의 1 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꾸로 반대로 얘가 커져버리면 예를 들어 2분의 1이 돼버리면 0.5가 되는 거죠 10분의 1이 돼버리면 0.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작은 값으로 간단 말이에요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작아져서 얘가 무한대로 간다고 하면 0에 수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대 성능 향상 기대치는 0.05분의 2 된다면 얘가 0으로 보자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20배 이상은 못 올라간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럼 여러분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해되신 분들은 90%가 됐을 때 이게 90% 곡선입니다 이게 90% 곡선이에요 90%가 됐을 때 10배를 못 넘죠 왜 그런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해보세요 직접 90% 90% 100개 중에 90개의 명령은 병렬처리가 됩니다 10개의 명령은 병렬처리가 안 돼요 이때 시표를 막 무한대로 늘리면 최대 성능 향상은 10배까지 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왜 10배가 나오는지 대입해서 풀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이해하신 거예요 어렵죠?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유형으로 이게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보세요 다음 중 암달의 법칙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골라라 해놓고 이거 지문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전체 95%가 병렬화되었을 때 이론적인 최대 성능 향상은 10배이다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왜 틀렸는지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이 자체가 문제로 나올 수 있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95%는 병렬처리 영향을 받는다 CPU 개수를 계속 무한대로 늘린다 라고 봤을 때 최대한 성능 향상은 몇 배까지 가능한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장당컨대 몇 년 안으로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개리직이든 분명히 이 문제 나온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 안 나올 거 맨날 디비고 봐봐야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이런 것까지 이해하면서 완전히 암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출제돼도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자 같이 가보겠습니다 왜 10배가 나왔느냐 90%가 성능 향상이 된다 그러면 1-P값이 얼마입니까? 0.1이잖아요 P가 0.9니까 1-P는 0.1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S분의 0.9죠 P값이 0.9니까 90%니까 분의 1 아닙니까? 아까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얘는 상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얘는 S값에 따라서 CPU를 몇 개 다느냐에 따라서 S값이 계속 증가돼서 무한대로 간다고 보면 얘가 결국 0으로 수렴한다고 보면 이 값이 작아져야 분모값이 작아지니까 그래야 성능 향상값 최대값이 나오니까 얘가 계속 S값이 늘어나서 0으로 수렴한다고 보면 0.1분의 1 아닙니까? 따라서 10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쌈박하죠? 이런 원리를 이런 원리를 이해하셔야 이해하셔야 암달의 법칙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좀 끊긴다고 하신 분들은 나중에 나중에 또 올려드릴 거니까 그때 보세요 왜 오늘 왜 유튜브 왜 이러죠? 자, 이거 부분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신 분들 말씀 좀 해주세요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세요 보세요 시험 문제가 나오는 출제 패턴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 기출문제집에 200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모든 기출문제를 물론 뭐 제가 실수로 몇 문제를 뺐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집어넣었어요 1권, 2권에다가 유형별로 그러면 문제를 유형별로 보다 보면 암달의 법칙 문제도 보세요 전혀 나오지 않던 문제가 한번 딱 등장해버리니까 또 나왔잖아요 그러면 곧 암달의 법칙 문제 또 나옵니다 분명히 그게 개리직이 될 수도 있고 국가직이 될 수도 있고 지방직이 될 수도 있어요 서울시가 될 수도 있고 분명히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개리직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면 그대로는 안 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렵게 나오면 이런 거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문제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거 이 자체로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옳지 않은 설명을 골라라 암달의 법칙은 진암달이 어쩌고 암달의 법칙은 어쩌고 쭉 쓰고 거기에다가 프로그램의 95%가 병렬화되었을 때 이론적인 최대 성능 양성은 10배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충분히 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암달의 법칙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뭔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돼도 맞춰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90% 아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90%를 알았어도 나머지 내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10%를 정복하지 못하면 그 10%의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한 90%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암달의 법칙 죽어라 공부해서 맨날 공식에다가 대입하고 맨날 문제 풀었어요 그냥 뭔 뜻인지도 모르고 암달의 법칙 뭔지도 모르고 맨날 대입해서 문제 풀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 딱 나왔어요 내가 열심히 풀어서 공부했던 내가 90% 이해했던 그 암달의 법칙에 아무 의미 없든 결과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달의 법칙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시라 암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언론으로 돌아와서 암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이 병렬처리를 많이 연구하던 분입니다 병렬처리를 계속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야 병렬처리에 한계점이 있더라 바로 이런 한계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CPU를 증가시켜도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속도 증가가 일어나지 않더라 그래서 암달의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병렬처리도 한계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좀 암울한 면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구스타프스 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제가 문제 풀이해서 다루어든 여기서 다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서 다 해드리면 무료로 다 공개되는 건데 무슨 뭐를 먹고 살아 그러니까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구스타프스 내 법칙 이런 것들도 또 다루어 드릴 거니까 기다려주시길 바라요 따라서 암달의 법칙이 정확히 이해 되셨죠 의미도 이해하셔야 되고 암달의 법칙에 대해서 어떤 문제라도 풀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여러분들 핸드북 9페이지에 있는 문제 이 문제도 질문들 많이 하시는 문제인데 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역시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풀어보죠 클럭 주파수가 2기가 헤르츠인 중앙처리 장치를 사용했댑니다 자 이 컴퓨터에서 A 프로그램 A에서 프로그램 P를 실행하는데 10초가 소용되는데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약이냐면 프로그램 하나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두 대의 컴퓨터로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A라고 하는 컴퓨터로 돌려보고 B라고 하는 컴퓨터로 돌려보는데 A라고 하는 컴퓨터는 자 2기가 헤르츠 속도를 갖고 있대요 2기가 헤르츠 그러면 2기가 헤르츠의 의미는 제가 말씀드렸죠 기간은 20억입니다 기간은 10억이니까 2기가는 20억이죠 자 다시 말하면 2기가 헤르츠 속도의 CPU로 처리를 하는데 얼마 걸렸다고 했냐면 몇 초? 10초가 소요됐대요 자 2기가 헤르츠로 처리하는데 10초라고 하는 시간이 소요가 됐댑니다 그러면 의미를 이해하시라고요 2기가 헤르츠라는 이야기는 1초에 20억 번 동작한다는 거죠 그죠? 20억 헤르츠죠? 그죠? 1초에 20억 번의 신호가 발생하고 하나의 신호당 처리가 일어나니까 20억 번 처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10초 동안 처리를 했댑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2기가 헤르츠는 20억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10초 동안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1.5 A 컴퓨터 대비하여 1.5배로 증가하나 실행시간은 6초로 감소했댑니다 10초에서 6초로 감소했대요 6초로 자 근데 뭐라 그랬어요? 뭐가 1.5배로 증가하는데요 클럭사이클의 수 클럭사이클의 수는 A 대비로 1.5배가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2기가 헤르츠는 20억인데 그러면 B는 B는 1.5배 증가했으면 클럭주파수가 몇 번 발생한 거예요? 1.5배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20억에 1.5배니까 30억 아닙니까? 30억 이해 되셨어요? 자 30억 아닙니까? 따라서 아 30억 헤르츠가 되는 거구나 3기가 헤르츠 근데 이 30억 헤르츠가 결국 6초 동안 처리된 거니까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거 30 따라서 5기가 헤르츠 따라서 이 B 컴퓨터는 5기가 헤르츠로 처리하기 때문에 얘는 2기가 헤르츠 얘는 5기가 헤르츠 빨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0초 처리하던 게 6초로 줄었다 그 소리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정답 5기가 헤르츠 이거는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을 거고요 아니 지금 요소는 열심히 열강하고 있는데 시험 언제냐를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으면 어찌합니까? 시험은 뭐 빨라야 6월이고 7월일 확률이 높겠죠 6월 보기는 좀 어렵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6월 정도를 디데로 잡고 공부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일단 시험은 현재 흘러가는 걸로 봤을 때는 역시 7월이 좀 유력하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이 문제들이 풀려야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시험이 언제 있건 그거는 지금 그거 바로 보고 그거 따지고 있으면 안 돼요 다음 문제 저는 또 계속 갈게요 이 문제 핸드북 11페이지에 있는 2012년도 국회사무처 문제인데 또 이런 문제를 되게들 어려워하십니다 단위가 나오고 그러면 또 어려워들 하시는데 자 이 문제도 역시 여러분들 풀어보시길 바라요 자 시간 드릴게요 물론 풀어보셨던 문제겠지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 나오시나요 CPU의 클럭 주파수가 2기가 랬지래요 명령어당 평균 클럭의 수 실행 클럭의 수는 한 클럭당 명령어 하나가 처리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기가 랬지니까 1초에 20억 번 신호가 발생하죠 그러면 1초에 명령어 20억 개가 처리된다는 이야기잖아요 1초에 20억 개 처리하는데 실행할 명령어의 수가 100만 개냅니다 이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은 얼마냐 자 어렵죠 결국은 무슨 소리냐면 이 2기가 랬지인데 명령어당 평균 실행 클럭은 1이라 그랬으니까 한 클럭당 명령어 하나가 처리되는 거잖아요 2기가 랬지는 20억 헤랬지니까 20억 번 처리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20억 개의 명령어가 처리된다는 소리 1초에 1초에 20억 개의 명령어를 처리하는데 100만 개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몇 초 걸리냐는 이야기예요 1초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죠 1초에 20억 개를 실행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100만 개 명령밖에 안 돼요 그러면 1초보다 적겠죠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이런 거 정답을 고르면 안 되죠 20억하고 100만인데 어떻게 0.5초가 돼? 이것도 아니, 이것보다 더 작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정답이 뭐냐 이걸 찾아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원래 이제 정확히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 해설에 있듯이 예를 들어서 이러니까 20억 캐르츠고 그러면 20억 캐르츠라는 이야기는 하나의 신호 시간은 20억 분의 1초죠 또 딱 1초에 20억 번 신호가 나오니까 신호 하나의 시간은 20억 분의 1초 아닙니까? 자 따라서 20억 분의 1초가 소요된다 명령어 수가 100만 개니까 20억 분의 1초 곱하기 100만을 해서 자 이렇게 계산을 해서 결국 0.5나노세컨드라고 하는 이러한 계산 결과를 냈다는 이야기인데 시험장에서 이렇게 계산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원리만 아시면 자 우리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갈매깃털 그리고 대응대는 자 이 서로 대응관계라 했죠 1000, 얘는 1000분의 1 메가는 100만, 마이크로는 100만분의 1 기가는 10억, 나노는 10억분의 1 아직 여기까지 안 가니까 여기까지 몰라도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의 대응단위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응용돼서 나오면 또 여러분들 다 틀려요 다시 말하면 1기가 헤르츠라 그러면 1기가 헤르츠라는 이야기는 이 CPU는 1초에 10억 번 신호가 발생하죠 그러면 신호 하나당 시간은 10억 분의 1초죠 10억 분의 1초라고 하는 단위가 바로 뭐예요? 나노세컨드 따라서 1기가 헤르츠다 그러면 신호 하나당의 시간은 1나노세컨드가 되는 거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대응관계를 꼭 이해를 하시면 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다 굳이 이런 공식에 대입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쉽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2기가 헤르츠니까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2기가 헤르츠 1초에 20억 번 신호가 발생하죠 20억 개 신호가 발생하죠 1초에 그러면 신호 하나당의 시간은 자 기가에 대응되는 건 나노라 그랬으니까 나노세컨드 그러면 몇 나노세컨드 자 빨리 답변하세요 자 2기가 헤르츠라는 이야기는 1초에 20억 번 신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기가에 대응되는 단위가 바로 나노세컨드입니다 1기가 헤르츠다 그러면은 신호 하나의 시간은 1나노세컨드예요 1기가 헤르츠라는 이야기는 10억 번 신호가 나온다는 거고 1나노세컨드는 10억 분의 1초니까 자 1초 동안 10억 개 신호가 나와요 신호 하나의 시간은 10억 분의 1초 그걸 1나노세컨드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2기가 헤르츠면 몇 나노세컨드 자 빨리 답변하세요 오 역시 우리 유상통 가족답습니다 저는 2가 나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전부 0.5 그렇죠? 제대로 공부했어요 이걸 2나노세컨드라고 하면 안 돼요 2배 늘었잖아요 1기가에서 2기가로 2배 늘었죠 얘는 시간이에요 시간 1나노세컨드가 빨라요 2나노세컨드가 빨라요 1나노세컨드가 빠른 겁니다 1초가 빨라요 2초가 빨라요 1초가 빠르지 이건 시간 단위라는 말이에요 시간 단위 숫자가 작을수록 빠른 거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따라서 10억 번에서 20억 번으로 늘어났으면 시간은 반으로 줄은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0.5나노세컨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하 자 여러분들 우리 잘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들 맞춰내시네요 0.5나노세컨드입니다 됐죠? 자 0.5나노세컨드인데 그러면 신호 하나의 시간이 0.5나노세컨드예요 근데 100만 개의 명령을 처리한다 했잖아요 100만 개 근데 명령 하나 처리할 때 1클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00만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얼마 나와요? 50만이 나오죠? 자 따라서 0.5나노세컨드에다가 100만을 곱해주니까 자 얼마가 나오냐면 50만 나노세컨드가 나옵니다 1, 10, 1, 10, 100, 1000, 만, 10만 50만 나노세컨드가 됩니다 이 문제 정답은 50만 나노세컨드인데 근데 문제는 50만 나노세컨드가 없어요 봤더니 밀리세컨드로 전부 되어있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50만 나노세컨드를 밀리세컨드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게 이 문제 핵심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 50만 나노세컨드를 밀리세컨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걸 그대로 하시면 돼요 보세요 지금 나노죠? 그러면 밀리세컨드로 바꾸려면 마이크로세컨드를 거쳐서 밀리세컨드로 가야 되죠? 그러면 소수점만 이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값이 있어요 xx 계속 이렇게 값을 써볼게요 자 이거 점 xxxx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소수점을 이동시킬 때 여기에서 밀리세컨드를 만들 때는 소수점이 여기 있잖아요 이 방법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놈으로 갈 때 세 칸 이동해요 그대로 방향대로 방향대로 세 칸 돌려요 마이크로에서 밀리로 넘어갈 때 저 방향으로 또 세 칸을 넘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 50만 나노세컨드가 나왔잖아요 밀리, 마이크로, 나노 속도가 이렇게 되잖아요? 얘를 마이크로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50만 소수점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50만 정수니까 50만 0000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소수점을 자 이 놈에서 마이크로로 바꿀 때 세 개 옮기니까 얼마가 돼요? 50만 나노세컨드와 같은 것은 얼마? 소수점이 여기로 오니까 500 마이크로세컨드와 같은 거죠 근데 마이크로세컨드가 없네? 그러면 소수점을 세 개를 또 밀어버려요 여기로 밀어버려요 그러면 소수점이 이리로 오죠? 아 따라서 같은 값은 얼마? 0.5 밀리 세컨드 됐나요? 유수만 죽어라 떠들고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도 같이 지금 풀고 같이 열심히 따라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만 채팅만 하면서 여러분들 놀고 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자 이거 바꾸는 방법이에요 쉽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리하면 여러분들 이걸 제대로 바꾸시려면 이건 아셔야죠? 밀리, M M자 꼽을 리고 N 알파벳 순서라 했어요 OS는 운영체제고 피코세컨드 물론 펨토아토도 있지만 그건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 나노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노에 대응되는 단위가 바로 기가란 단위란 말이에요 지금 CPU가 기가리츠를 사용하기 때문에 나노세컨드란 단위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나노세컨드란 단위를 밀리로 바꾸거나 밀리로 바꿀 때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왼쪽으로 소수점 세 칸 이동하고 요 놈에서 또 요 놈을 바꿀 때 또 왼쪽으로 세 칸을 이동하면 간단히 마이크로나 밀리로 바꿀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500나노세컨드예요 500나노세컨드를 해보세요 500나노세컨드를 마이크로세컨드로도 바꿔보고 밀리세컨드로도 바꿔보세요 500나노세컨드를 마이크로세컨드로 바꾸면 얼마 나오는지 밀리세컨드로 바꾸면 얼마 나오는지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나와요? 그대로 하라 했잖아요 그대로 나노를 밀리로 바꾸면 소수점 여기 있는 거예요 500에 그러면 여기서 세 칸 이동하라니까 왼쪽으로 하나 둘 셋 이동하면 0.5 따라서 같은 값은 0.5 마이크로세컨드와 같은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나노로 바꾸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헷갈리신 분들은 여기다 0을 계속 쓰면 돼 0을 0을 계속 붙여도 이쪽으로 0 붙여도 아무 의미 없잖아요 0을 붙여요 0을 붙여놓고 여기서 또 세 칸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돼버린다? 0.0005 이 공공은 쓸 필요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밀리세컨드 이해되었습니까? 자 0.5 마이크로 맞추셨고 0.0005 밀리 오케이 자 제대로 이해하셨네요 반수정님 그죠? 어렵지 않죠? 이게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면 다 풀어놓고 밀리 마이크로 이거 변환을 못해가지고 이거 많이들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배운 공식대로 요 순서만 딱 이해하시면 주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는 나누가 많이 나와요 나누가 그럼 이 나누 단위를 그럼 반대로 얘를 얘로 바꿀 때는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온 값에다가 500이라는 값이 나왔으면 여기다가 점이잖아요 500이니까 500점이잖아요 소점 여기 있는 거죠? 여기다가 0을 막 붙여 0을 이쪽으로도 0을 막 붙여요 막 붙여 막 붙여놓고 붙여놓고 예를 들어서 얘를 얘로 바꾸라 그랬으면 이걸 이리로 옮겨버리면 되는 거고 요 놈을 얘로 바꾸라 그랬으면 이걸 이리로 옮겨버리면 되는 거고 방향만 결정한 다음에 3칸씩만 이동시켜버리면 끝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못해서 답을 못 찾는다니까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해되었다니까 넘어갈게요 자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해하셨는지 이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1분 드립니다 자 풀어보시고요 반수정님 500밀리라 그랬어요 500밀리 500밀리세컨드잖아요 그러면 밀리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 나노세컨드잖아요 소점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나노로 바꾸라면 마이크로 바꿀 때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5배에다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500에다 점 찍은 다음에 여기다 0을 계속 써요 0을 막 써요 이쪽은 얼마든지 써도 되니까 써놓고 지금 뭐라 했어 밀리라 그랬나요 자 밀린데 나노로 바꾼다 그러면 밀리를 마이크로로 바꿔야 되잖아 3칸 하나 둘 셋 여기로 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1, 10, 100, 1000만 50만 마이크로세컨드 나노로 바꾸라 그러면 3칸 여기다 갖다 놓으면 돼요 소수점을 그리고 얘 그냥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정수 무슨 말씀이 지혜 되셨습니까 반수정님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두 번 이동이죠 자 이 문제 풀어보세요 자 원리를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원리를 모르면 또 이런 것도 헷갈려요 기억장치의 접근 속도가 0.5 마이크로세컨드예요 데이터 워드가 32비트래요 한 번에 전송할 때 32비트를 전송하겠죠 그럼 대역폭은 자 대역폭이라고 하는 거는 비트 퍼 세컨드 1초에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최대 1초에 몇 비트를 전송하는지 구하라는 거예요 자 정답 나와야 되는데 몇 번일까요 자 정답 몇 번입니까 2번 2번 4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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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매가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런 이제 응용하는 능력은 조금 더 이제 있다가 여러분들 이제 뭐 문제 푸는 연습을 할 때 그때 충분히 할 거니까 아직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 문제의 의미를 이해하시자고요 우리 전에 조금 전에 봤던 내용과 연결되는 거니까 한 기억장치가 있는데 그 기억장치 어느 위치로 딱 접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0.5 마이크로 세컨드래요 그러면 0.5 마이크로 세컨드라는 이야기는 0.5 마이크로 세컨드라는 이야기는 자 보세요 밀리세컨드죠 마이크로 세컨드죠 나노 세컨드죠 밀리세컨드의 의미가 뭐예요 1000분의 1초죠 1000분의 1초 마이크로 세컨드의 의미가 뭐예요 마이크로 세컨드의 의미가 100만분의 1초죠 100만분의 1초 나노 세컨드의 의미가 뭐예요 10억분의 1초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크로 세컨드니까 100만분의 1초인데 100만분의 1초인데 0.5니까 얼마예요 50만분의 1인가요 100만분의 1의 반이니까 50만분의 1이겠네요 그러면 50만분의 1초가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기억장치가 있는데 무슨 기억장치인지 몰라요 이 기억장치의 어느 위치로 딱 접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50만분의 1초면 된다 이 소리죠 그러면 50만분의 1초면 어느 위치로 딱 가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1초에 몇 번 읽어요 50만분 읽죠 50만분 자 이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0.5 마이크로 세컨드라는 이야기는 2분의 1 마이크로 세컨드 아닙니까 그죠 1 마이크로 세컨드는 100만분의 1초를 말해요 100만분의 1의 절반이니까 50만분의 1 아닙니까 그 위치로 딱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50만분의 1초 걸려요 1초에 50만분 접근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1초에 50만분 접근합니다 1초에 50만분 접근을 하는데 한 번 접근을 해서 전송하는 비트 수가 32비트예요 그러면 50만분 접근을 하는데 한 번 접근할 때 32비트를 전송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나? 50만분인가? 맞아요? 갑자기 혼자 막 떠들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봅시다 0.5 마이크로 세컨드 밀리세컨드 마이크로 세컨드 1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하는 것은 1 마이크로 세컨드의 의미는 100만분의 1초입니다 100만분의 1초예요 그러면 0.5 50만분이 아니지 0.5 마이크로 세컨드는 이런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수처럼 50만분이 아니지 200만이죠 200만 200만분의 1이지 이게 숫자가 1에서 0점으로 짜졌잖아요 더 빨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수도 이렇게 갑자기 헷갈려 하잖아요 설명하면서 하니까 따라서 200만분의 1초예요 200만분의 1초 0.5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자 보세요 0.5는 2분의 1이죠 곱하기 얘가 뭐라고 했어요 100만분의 1초라 했잖아요 100만분의 1 100만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200만분의 1초죠 200만분의 1초 이 의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무슨 소리인지 이해 되셨죠? 그렇지 그럼 200만분의 1초라는 이야기는 1초에 몇 번 접근한다는 소리 200만분 접근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1초에 200만분 접근하는데 1초에 200만분을 접근하는데 한 번에 32비트를 전송한다는 거야 이렇게 곱해주면 되잖아요 됐나요? 그럼 얼마예요? 2는 4 2, 3은 6 6,400만 비트를 전송하겠죠 그러면 딱 봐도 정답은 이것밖에 될 게 없네 자 100만이라는 단위는 메가 됐어요? 자 따라서 64매가 비트 이해 되셨습니까? 4번 하신 분들 잘하셨네요 자 이렇게 속기가 쉽단 말이에요 50만분의 1이 아니다 말이죠 0.5마이크로세컨드라는 이야기는 0.5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마이크로세컨드잖아요 1보다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간 단위란 말이에요 1초 0.5초 반으로 줄은 거 아닙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신호는 2배로 늘어나는 거죠 따라서 자 2분의 1마이크로세컨드니까 2분의 1 곱하기 100만 분의 1이란 말이에요 마이크로세컨드가 100만 분의 1초니까 그러니까 200만 분의 1초죠 0.5마이크로세컨드는 200만 분의 1초입니다 따라서 1초에 200만 번 접근을 해요 근데 한 번 접근할 때 32비트를 전송하니까 200만 곱하기 32비트를 곱해주니까 6400만 비트를 전송한다 6400만 비트니까 100만을 메가로 바꿔버리면 64메가 bps 정답은 4번 잘 푸셨어요? 4번 푸신 분들 자 자 중앙처리 장치로 넘어가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갈게요 오늘 준비된 거 다 할 거니까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우리 교재 순서대로 자 챕터 3 중앙처리 장치 중앙처리 장치에 들어가 보면 리스크와 시스크 관련된 문제가 아직까지 개리기의 출제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크 리스크 구분하는 특징 이것들 암기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강의 들으신 분들 자 리듀스는 다이어트한 거라 했잖아요 그죠? 자 다이어트한 거 이거에 따라서 쭉 연상해서 암기하는 법 알려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여러분들 암기하세요 자 크게 어려운 문제 없을 거예요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다 풀어보셔야 되겠고 질문이 많은 문제 어려운 문제만 제가 풀어드리는 겁니다 명령어로 들어갈게요 이 문제 쉬운 문제인데 의외로 이 문제를 질문들을 많이들 하세요 16개 자 국회 사무처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16개 일반 용도 레지스터를 갖는 32비트 리스크 프로세서가 있대요 연상명령어가 레지스터만을 사용한답니다 3주소 지정명령이래요 레지스터를 사용하고 3주소 지정명령인데 레지스터의 개수가 16개에요 그러면 레지스터 하나당 주소를 할당할 때 4비트를 주면 되는 거잖아요 16개의 레지스터니까 000번 레지스터부터 1111번 레지스터로 4비트만 주면은 16개의 레지스터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4비트만 주면 된단 말이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3주소 명령이라 했잖아요 3주소 명령 3주소 명령이니까 레지스터가 주소가 3개가 와야 되잖아요 레지스터 주소가 오퍼랜드에 3개가 와야 되니까 얼마가 돼 버립니까 12비트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문제를 의외로 질문들을 많이 주십니다 이거는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면 괜히 더 어려운 문제에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냥 16개의 레지스터가 있어요 그럼 그 레지스터에 주소를 할당할 때 4비트를 주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3주소 명령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오퍼랜드에 레지스터를 표시하는 주소가 3개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명령어 코딩에 필요한 총 비트수 연상명령어 레지스터만을 사용할 때 레지스터를 지정하기 위한 비트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오퍼랜드 비트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4비트에 3주소니까 432에서 간단히 12비트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걸 괜히 어렵게 생각하셔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다음 이 문제 이런 것만 나오면 여러분들 싫어들 하시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컴퓨터 시스템의 명령 형식이 다음과 같고 당연히 OP 코드와 오퍼랜드로 구성되어 있겠죠 명령어는 32비트 길이래요 오퍼랜드 필드가 256메가 워드 크기 이 문제는 이게 핵심이에요 256메가 워드 제가 항상 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56메가 워드라고 이야기했으면 여기에 생략된 거다 뭐가 생략된 거다? 256메가 개의 워드라는 뜻이에요 256메가 개의 워드 이 워드라고 하는 기업 공간이 몇 개 있다는 소리예요 256메가 개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256메가 개라고 하는 이게 바로 주소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뭘 구할 수 있다? 주소비트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256은 얼마? 2의 8승 아닙니까? 메가는 얼마예요? 2의 20승 아닙니까? 키로 2의 10승 메가 2의 20승 오케이? 따라서 얼마가 되어버려요? 2의 28승이 되어버리니까 아 주소비트는 28비트가 필요하구나 이 의미만 알면 이 문제는 끝난 거잖아요 256메가 워드 그 말은 256메가 개의 워드 공간이 있다 이 소리예요 따라서 주소가 몇 개냐면 256메가 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256메가 개의 주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2의 28승 28비트 그러면 전체 명령어 32비트 중에서 오퍼랜드부가 28비트가 되어버리니까 5비트는 몇 비트가 되어버려요? 4비트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5비트 코드 4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명령어 개수는 몇 개가 됩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명령어는 4비트로 표현되는 명령 0000부터 1111까지 몇 개? 2의 4승 16개 따라서 영답은 1번 풀어낼 수 있겠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떤 컴퓨터 명령어 형식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이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수와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의 최대 용량 메모리의 최대 용량을 구하려면 이 놈 가지고 구하는 거 아니에요 오퍼랜드부가 13비트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컴퓨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한 바이트 단위로 주소가 할당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별도의 어떤 언급이 없으면 한 바이트당 주소를 할당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를 무슨 이게 명령어가 16비트니까 0부터 15니까 이 명령어 길이가 16비트니까 16비트 2바이트를 워드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시는데 그런 조건이나 이런 언급 없으면 기본적으로 우리 컴퓨터 시스템은 하나의 1바이트라고 하는 셀 단위로 주소가 할당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13비트로 주소를 할당했다는 이야기는 2의 13승계의 주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의 기업 공간이 1바이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용량을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2의 13승은 2의 3승 곱하기 2의 10승 아닙니까? 2의 10승은 키로가 되는 거고 2의 3승은 8이 되는 거니까 8키로바이트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메모리 주소 메모리의 최대 용량은 8키로바이트가 되는 거죠 한 바이트당 주소를 할당해서 13비트를 가지고 주소를 할당해주게 되면 총 8키로바이트 약 8천 개의 주소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됐나요? 따라서 메모리 용량은 8키로바이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명령어 수는 13비트 13, 14, 15 3비트를 줬잖아요 3비트 5비트 3비트 줬으니까 명령어 수는 2의 3승 얼마? 8 정답 그냥 나오는 거네? 그럼 얼마예요? 정답은 몇 번입니까? 8키로바이트 1번 되겠네요 3비트니까 이거로 명령어의 수 2의 3승 8 바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13비트를 줬으니까 2의 13승 개의 명령어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2의 13승 개니까 2의 10승 곱하기 2의 3승 따라서 2의 3승은 8이 되는 거고 2의 10승은 K가 되니까 한 바이트 단위로 주소를 할당했기 때문에 1바이트를 곱해주니까 8키로바이트 이거를 워드를 적용해서 여기다가 곱하기 1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조건이 없잖아요 이해 되셨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우리 라이브 특강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저는 열심히 떠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유튜브가 오늘 불안합니까? 마이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또 저희가 점검을 해서 다음에는 더 나은 환경에서 여러분들 강의 수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이게 끊겼거나 해서 못 보셨다면 제가 따로 바로 올려드릴 거니까 나중에 강의해서 보시길 바라요 라이브 특강은 2주에 한 번씩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좀 더 본 강의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그냥 융통성 있게 여러분들과 대화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궁금하신 부분 있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맨날 여기서 떠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빠르게 진도 나가버리면 시작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하니까 부분부분 여러분들 질문 많은 문제 제가 알거든요 어떤 어떤 문제들 질문들 하시는지 그래서 어떤 부분들 잘 이해 못 하시는지 그런 문제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풀어갈 거니까 나중에 이 영상이 유튜브가 자꾸 끊기는 것 같은데 저장된 거 보시고요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테마 500제세로 구성되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문제 구성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 걸리니까 아직까지 문제 풀이 들어가지 마시고 기출 해설까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문제 풀이는 나중에 제가 시작하시라고 할 때 시작하세요 문제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기출 문제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쓸데없는 문제 100%에 아무 의미 없어요 기출 문제 한 번 더 분석하고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응용된 내용들 맞출 수 있게 하나하나 그걸 내 걸로 만들어 가는 게 여러분들 중요한 거니까 이번 시간에는 암달의 법칙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분명히 암달의 법칙은 조만간에 다시 출제가 될 거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완벽히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계속 여러분들 어려워들 하시는 내용들 제가 계속적으로 묶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거니까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요즘 제가 개별적으로 좀 바빠서 시어너든 머드나이든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할 거예요 지금 좀 정신이 없어서 답변이 조금 밀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답변 작업을 할 거고 올해 연초에 아주 제가 1년 동안 해야 될 액땜을 다 액땜한 느낌입니다 잘 넘겼고요 앞으로 순탄하게 일들은 잘 진행될 거다 액땜 다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 조금 늦은 것들 빠르게 처리를 할 거고요 다음 주는 계속 이어서 갑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명령어까지 했으니까 명령어 뒤쪽에 또 계속 우리 기출 문제 핸드북을 중심으로 이 핸드북 오늘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 몇 페이지인지 아실 거예요 몇 페이지였죠?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가 17페이지까지 풀은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주소 지정 방식부터 해서 또 여러분들 질문 많은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내용들을 중점 정리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7월에 있다면 가급적이면 7월까지 2주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제 강의를 수강하시든 강의를 수강하시지 않든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계리직이라고 하는 시험 그냥 한 번 해봐야지 어디서 들으니까 이러한 직렬이 있다더라 조금만 공부하면 된다더라 이런 쓸데없는 감언이설에 현혹돼서 시간 낭비하시면 안 돼요 기왕에 준비하실 거면 독하게 마음 먹고 독한 마음으로 정말 피터지는 싸움에서 이겨내셔야 합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면서 다다음주 물론 다음주에는 또 여러분들 유파발에서 잠깐 뵙겠지만 다다음주 라이브 특강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물론 라이브로 진행되고 또 이것저것 제가 상황 파악을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수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곱게 봐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오늘 라이브 특강은 이걸로 모두 마치고 여러분들 다다음주 2주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2주 후에 뵐 때까지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다음주에 또 제가 내는 문제들 다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들 해주시길 바라요 힘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감기 조심하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